아 너무 힘들어. 완전 무서워요. 이거 산책을 해보자. 갑시다. 털이 빛나요. 오늘은 엄마가 산책하는 날이야. 힘든데? 아직 50분 더 해야 돼. 너무 추워요. 당연하다고요. 뛰라고요. 어질려. 낮에는 더웠는데 왜 밤만 되면 이렇게 춥죠? 이유가 뭐죠? 열심히 뛰라고요. 큰일 났네. 별풍선 소니가 뛰어야지. 아 데이즈 너 뛰래. 유튜브 되냐? 살리고 있어요. 보이지가 않는데. 오늘은 충분히 뜬 것 같고 너무 힘이... 추워. 제가 잡기에 힘이 너무 세요. 이제 힘이 너무 세요. 여기가 어디냐면요. 부주산. 이곳은 둘레길. 자 부주산에 있는 둘레길인데 여기 지금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. 이야 엄청나다. 아무것도 없다. 데이즈 밖에 없다. 데이즈 시청자 올려서 산책 컨텐츠 하자. 어? 데이즈 좋지? 우와아. 왜 텐션이 왜 그래요? 텐션이 하이쇼. 데이즈 너 달리래. 난 저렇게 못 뛰는데. 달려. 달려 보는 거야. 어제 우리 무슨 얘기 했었죠? 아 맞아 맞아. 어제 냥이들 처음으로 라방 켜봤는데 어때요? 괜찮던가요? 네. 마지막에 이제 인사하고 저희는 이제 네 아쉽지만 내일 만나요?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기서 그만 인사드릴게요. 그럼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뭐 다 했으니까 안녕 안녕 데이즈도 안녕 안녕 여러분들의 힘이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어요. 네 arm